겟쓰레기 컨셉지 그 뭐지? 내가 아이팬포에서 글을 봤습니다 예 레이븐에 그.. 바늘 탄다면은 개쓰레기라는 글을 봤는데 예 적용 영상 갑니다 일단 이 말 영상 잘 됐고요 안녕 근데 이거 뭐지? 어차피 영상은 내꺼 안올리고 어차피 지병식은 녹화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아까, 아까 니 말 니 말까지 녹음되고 알제? 상관없게 상관없어요? 응 그러면 저는 저는 남극의 어휘과 정신을 약할.. 약을 파여 보겠습니다 남극의 어휘과 정신으로 아 뭐하는거니 그리고 오늘 전용 브금은 적용 영상인데 왜 님 적용 안듬? 안듬? 예라이 씨발 왜그래 형 오디오즈야 왜그래? 오늘의 브금 아니 저 역시 요즘 왜저래? 이상형이였어? 그럴 수가 있지 형이나 그래 난 안그럴 거야 오늘의 브금 어 왼쪽에서 어디에 드는 것도 있네 응 응 어 연병님 왔어? 다시 가면 돼 공감이네 다시 가면 돼 다시 가면 돼 다시 가면 돼 내가 지금 보니깐 레이븐 스킬이 뭔지 내가 지금 보니깐 레이븐 스킬이 뭔지 이거 타이밍으로 바뀌면은 예 영상이 좀 빨라요 로코도 그렇고 레이븐도 그렇고 타이밍 맞춰놓으면 영상이 좀 빨라 아 이게 에이 아 이모도 아 괜히 C프를 내게 주겠네 아역해요 어... 장 써 내 알파 아니오 남기의 여유가 정신을 보여줘나 순정하리지 아니 독화살 좋은거 주네 독화살 되어야지 어느 순간 매니저들 오자마자 벨이 시프 씹어가지고 신공으로 나왔다고? 왜 시프 나쁘지 않아? 남기의 하이 솔직히 난 조금 스티스 스위퍼 보고 다치겠어 그건 못쓰겠더라고 스위퍼는 요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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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틱변테이버 를 써봤는데 그전에도 써본거야 잠깐만 퇴배를 청시간에도 안 바뀌는 거 난 하나 바뀌는 거 이거 내가 알아요? 테이저 될 거야 나는 퀴즈 진짜 못 들였잖아 어 잠깐만 근데 스위퍼는 약간 몰아야 돼 운명이나 눈빛 부담 똑같은데? 나도 운명 안 해 안 돼! 나도 여섯 치겠나봐 아니 쌍둥아 쌍둥아 그냥 방금 힘 해가지고 천신하이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거야 기술이 혼동이고 방역판 설치하는 거 나중에 아디아한테 물어보는게 아니 킬 그렇게 하면서 지키는 걸 못해 나? 내가 탑하우크 내가 그나마 하이어서 탑하우크가 다 하고 킬 어허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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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유예로 레이븐 하다타니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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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가 이제 훔치지마 우선 가기가 애매해 일단 가면은 확실하게 1박 2일 잡아야 되는데 나 돈을 받고 겨우 그냥 공격으로 나머지가 그러니 1박 3일 콘셉트야 개꿀죠 그거는 나중에 타기 못한데 메인모드랑 지킹을 하고 그래야 되니까 꺄요! 나한테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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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립비? 공립이 나기 싫어가지고 공립이 나기 싫어가지고 지금 내가 조립하고 나 혼자 그러는건데 지금 손을 잡고 공립이 나 공립이 나 내가 가서 킬을 논하지 마라 물어볼거면은 이제 내 입금하기 전에 여러가지 물어봐야지 메인보드에 방해판 달았어요? 안달았어요? 라고 하면 오버크럭 할건데 방해판 중요하지 다 끝났어? 이거 빨리 끝났네 도움이 무난하게 돼 공기고 있자마? 이하군가? 혀대가 파다 붐을 질리는데 남이 하는건 존나고 있어 예에에에에에 Artem 아 비가 되 artist 그이것 낼까 에에에 빛나왔다 이동 많이 아 ㄹㄹㄹㄹ아 아멘 고 짜증나있다 전원? 아 내가 방열판을 전원부에 낳을거거든? 왜냐면은 방열판의 메인보드가 전화지 나 KD였어 ㅆㅆ야 왜 너 전화, 전화부에만 낳으면 되냐? 야 패드 존나 하긴 해 어른, 어른이나 있다 다른 방송을 본다, 그러면은? 아 이 새끼 존na 못하니 내가 해도 씨X 뿅짝이야 이러면서 방송을 하게 되고 패드를, 아 패드를 하게 되고 방송을 하게 돼 아, 패드를 하게 되고 방송을 하게 돼 그럼 이제 다 불러 와라! 자, 가자! 자, 저거! 아, 이거 잘한거 아니고? 아, 저거! 자, 저거! 자, 저거! 자, 저거! 자, 저거! 자, 저거! 아, 여기, 여기! 남민의 피킹 부버라, 공포당 중국어 남민의 피킹 파케이지 어디야? 여기야, 어? 맑이 새끼야 그럼 그럼 가ха! 다단하네! 가자! 대단하네! 아 대략 있다! 엘리콤터가 적절하고 나한테 이빨 와. 그럼 핸드폰을 외치고 아 얘들 분량이? 저 이거 왜 튀어나오는데 불공을 닫았다 요즘 사고싶은 게임이 많은데 뭐 사될지 모르겠어요 사다리타기를 하세요 흠 음악을 여는 갓게임이 있는데 눈빨 촉감 훅팔 촉감 흠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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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프지 못건나? 안나마 왜 그랬 spun 흠 team 뭘 시가 어디서 뭘 크게 거리고 있어? 죽상! 인민의 죽상 다 빗나갔어 다 빗나가 나 줄게 야 이게 키게임이라는게 뭐해? 다 빗나갔어 블루가 씨발 레이븐 빠르게 한다면 뭐 스킬 안 된다고 하였는가 나 존나 잘 되는데 지금 에이터 내 지금 한 대여섯개 쓰면 이제 퇴근할 것 같은데 에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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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나블재밍이야? 나 몸아 진짜 들렸어 저 주작 아니에요? 남자들 강도가 없어 남자들 강도가 없어 남자들 강도가 없어 어디야? 마마 있어? 여기가 바로 스킬이터 웃음 이쁘니 마마 이쁘니 마마 나 살려줘 루아 나 먹어 잠시만 불금이 끝났다 있어봐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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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자막 못했는데 불금이 끝났었고 날아주길 바래치킨 다lam 다l fish 고장 울산 용 용 용 용 용 날렸을까, 안쎄 근데 히케 볼란 죄송합니다 근데 히케 볼란 어디? 김민혜 죽창 야 빨리 죽창, 빨리 식창으로 사달래 빨리 나니와야옹 렛츠 겟백앞아 나니 곧 좀 가라 예의의의의의의의 예의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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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 의' 왜? 주거웜 야 근데 진짜 이게 페이베리 그게 편견 가지면 안 된다니까? 아니 컨셉 중에 제일 꿀잼인데 야 진짜 남들이 내가 저번에 방송할 때 존나 암카로 약하면서 방송했잖아 실제로 좋긴 하지만 암카도 암카도 패치하고 좋은데 패치전 암카가 보일지 근데 또 존나 웃긴 게 뭐냐면은 지껏 암카 잘 쓴 거 보일지 알아? 뭐라 그러는지 알아? 포기 세트하고 있는 거야 포기 세트 고객 3 이거 쓴 영상 보면은 이거 뭐 소음지 케이다 뭐 다 하면으로 고객들인데 야 이따 그런 여깁을 잘 쓰면 좋은 거지 아니야 도대체 presa2를 가끔 노릇받고 있는지 나이스 안 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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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수! 슬라이퍼 나온다! 무슨 여러 슬라이퍼 나온다! 도망친다! 도망친다! 어? 나 생각.. 생각할 방법이 없냐! 에이! 레딧백! 레딧백! 야! 데미지! 데필 하나 났어! 데필 하나 났어! 조다들어! 에이! 한 대 맞겠구먼! 너에게 다퀴를! 너에게 다퀴를! 안다! 에이! 다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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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븐 이란다! 아! 죽어라! 다퀴! 작품이! 위에서 단점도 많고 단점도 많은 편이야! 난 너에게 수식을 응악하지 않아! 두려워! 저의 다퀴! 정리해야겠다! 해외! 하나! 두 개인데 이제! 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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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안타요일 수 없음. 내리지 않는다, 내리지 않는다. 아, 스타드야. 내 맞은거 뭐야? 너 아이가 오잖아. 되게 오랜만이야. 이지마는 연구할 필요가 없어. 그냥 닥치곤 좋은 총이야 이지마는. 나 이지마 쓰레기란 놈은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 이지마 쓰레기! 땡! 빨리 허깨물어! 씨발! 파이 뜬거 치고는 걔가 만족스럽게 나왔다. 파이 뜬거 치고는 걔가 만족스럽게 나왔다. 내가 씨발 지금 디지마들 해가지고. 긍당 씨부키를 몹시.